쌤, 뭐예요? 왜요? 왜 추운데? 으흑 크, 춥냐? 딱히 네가 추워봐서 주는 건 아니야 너무 더워서 나 다음증 있거든 아니 근데 쌤 저 왜 부르신 거예요? 저 뭐 잘못했어요? 딱히 네가 보고 싶어서 부른 건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 근데 그 무슨 말씀 너 보고 싶어서 부른 거 아니라고 근데 왜 화를 내세요? 그걸 몰라서 몰라? 밥 먹고 싶은데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불렀어 뭐 드시게요? 비비큐 황금올리브 뜨끈뜨끈한 쌍화탕 카나 초콜릿? 뭐야 그거 내가 다 좋아하는 건데 어떻게 아저씨도 딱히 네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서 그런 건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 선생님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? 네가 뭘 잘못했는지는 네가 더 잘할 텐데 혹시 제가 얼마 전에 그 꽃병 깬 것 때문에 안 온구나? 아, 정말 죄송합니다 뻔히 다 알면서 그동안 그렇게 뻔뻔하게 행동한 거니? 안 그래도 제가 꽃병 다시 사오려고 알바하고 있어요 열심히 됐어 안 해도 돼 넌 아무 잘못 없으니까 넌 아무 잘못 없으니까 네? 쌤 이거 저번에 말씀하신 영화 감상문 숙제예요 말도 안 나오네 내 생각엔 이 감상문은 아주 큰 문제가 있어 이제서야 내가 이걸 이렇게 만들다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내가 이걸 일찍 보게 됐다면 아마 내가 이 감상문을 죽여버렸을 테니까 죄송합니다 내 말 뜻은 꼭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 같다는 뜻이었어 감사합니다 블랙핑크는 무대를 찢어놨는데 난 이 종이를 찍고 싶네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쌤이 이게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 넌 내 말 뜻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구나 당장 내 앞에서 꺼져버려 넌 고등결에 단위 자격이 없어 자퇴할까요? 왜냐면 넌 명문대를 입학해서 글을 써야 될 실력이니까 감사합니다 물론 널 받아줄 학교는 이 세상에는 없겠지만 말이야 애들이랑 친해지려면 신데레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조절을 잘 못하겠다니까 어떻게 하지 조절을 잘 못하겠다 아 일로 앉아봐 여기 앉아 니들 까놓고 말해서 나 부담스럽냐? 아니요? 그럴리가요 아 난 또 괜히 걱정했네 전 선생님이랑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하하하하 근데 너네 돈 좀 있냐? 아 나 배고픈데 컵라면 좀 사주라 네 알겠습니다 그럼 무슨 컵라면으로 사올까요? 됐어 됐어 그냥 한 마리야 박자야 선생님 질라면 좀 하셔 질라면 아니 어쩜 우리 도리는 어떻게 그렇게 내 취향을 잘하실까 감사합니다 예스 그걸 아는 애가 너무 심하면 느껴뜨려? 죄송합니다 뒤질래? 까고 있네 하 진짜 아 진짜 김꿀 미친 거 아니냐 진짜 아 진짜 꿀꿀에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가야 아 진짜 이제 그냥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아 그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니까 아 진짜 쿵쩍쿵쩍아 야 근데 넌 좀 선생님 뭐 좋아하는지 좀 미리 알아놔라 괜히 뭐라고 해도 혼나잖아 아 씨 꿀꿀이 질라면 아 진짜 맛있다 애들아 나 꿀이는 너네들이 있어서 너무 좋다 우리 복자는 되게 말랑말랑하고 애기 같고 귀엽게 생겼어 아 감사합니다 혹시 볼랑만 만져봐도 될까 아 그럼요 네 네 네 귀여워 네?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쌤 어 도리 겜이나 조질까? 네? 야 배그 조지자 나 컴퓨터 맞췄어 그래픽 오짐 뭘 조져요 갑자기 아 요새 수학이 빡치게 해가지고 조질까 했지 내 수학쌤이요? 아 철수가 요새 말 안 듣네 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쌤 그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돌이러 갈까? 응 가자 가자 아니 어떻게 하면 애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거야? 하 아이씨 조질까? 조져버릴까? 하 일단 수학부터 조져야겠다 쌤 죽었어 짤軍 50년 몰랐어 그게 이후에 흐흐흐흐흐흐흐흐gi 하 encima